학교 어디예요? 내가 얘기해야겠다. 니네 돈옥 선생님이 이러고 다닌다고. 한.. 돈옥에 4,000원 드리면 되죠? 5,000원, 5,000원. 형님! 당근.. 아, 네네. 당근 거래. 네. 아, 네네네네. 네, 저 노랑머리 양아치. 어, 예. 진짜 노랑머리시네요?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닉네임 하이와 맞으시죠? 네네네. 집이 근처랑 강아지랑 같이 가시죠? 저 쿨거래 하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쿨거래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진짜 쿨거래하고 딱 끝내시죠? 아, 알겠습니다. 만 원만 빼주세요. 에? 만 원만 빼주세요. 아니, 쿨거래 한 시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쿨하게 만 원만 빼주세요. 아, 솔직히 그.. 조금 비싸게 올리셨잖아요? 아니, 하.. 좀 비싸게 올린 것도 제가 다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 만 원 빼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중고거래는. 아니, 만 2천 원짜리를.. 만 원을 빼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2천 원 받으려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와.. 아니, 차비 정도면 빼주셔야죠, 그래도. 근처 사시잖아요, 뭔 차비예요? 당근인데 근처 사시는 거. 저 안양에서 왔어요, 안양에서. 네? 안양에서 왔다고. 원래 사는 곳은요? 여기요. 안양은 볼일 보러 갔다 오신 거고. 아, 아니. 안양에서 왔어요, 안양에서. 쿨거래 하기로 했잖아요. 뭐, 가자.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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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그냥 웃자고 해본 말이죠, 아, 진짜. 거래하시는 거죠? 네, 웃자고 해본 말인데 왜 이렇게 못 간다고 그래요, 바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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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개그맨은 안 되시겠네. 아, 뭐 웃기지도 않고. 예, 그래요? 네. 빨간 거 거래하시는 거예요? 네, 깔끔하게. 아, 알았어요. 그럼 저기 제품 좀 일단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예, 제품 보셔야죠. 아, 여기, 여기. 네. 오, 이거 맞네, 이거 내가 쳤던 거 같네. 이거 혹시 몇 번 끌어안으셨어요? 예? 몇 번 끌어안으셨는데? 몇 번? 사용감을 물어보는 건데 몇 번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은 게 아니고 전시용으로 가게가 하나 있어요. 아, 전시용이에요? 네, 컨셉이 그래가지고 전시용으로 끌어안는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살짝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자, 봉아, 가자. 저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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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봉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사람 볼 수 있어? 해볼까 한 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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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물어본 적 있어? 아이, 알았다고. 앉아볼 거 다 거래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쿨 거래하려고 하는 거야. 확실하게 아래에서 이렇게 본 적 없죠. 봉아. 전시만 했죠. 봉아 한 번 물어볼까, 사람? 아니, 했나 안 했나 얘기해 주시면 되죠. 안 봤고, 뭘 밑을 가요, 이대로 생긴 거. 이대로 있는 건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빨리 돈을 주시든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드릴 건데. 근데 이게 세탁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세탁도 안 됐고 제가 이 상태를 다 알고 12,000원에 싸게 올린 거잖아요 근데 저기 중고거래라는 게 사실 이게 세탁을 한 번 해주는 게 국룰인데 이거 세탁을 안 하시면 집이 여기거든요? 제가 세탁해 올게요 괜찮고요 세탁 안 하셔도 돼요 세탁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만 원만 빼주세요 12,000원짜리니까 만 원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세탁비는 빼주셔야죠 주세요 가게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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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님 진짜 급하시네 닉네임이 노란머리 양아치였죠? 네 닉네임 되게 잘 지으셨네 닉네임이 하이바죠? 네 하이바처럼 꽉 막히셨네 아 진짜 그러니까 빨리 돈을 주세요 아니 아니 드릴 건데 내가 살 거예요 사긴 할 건데 아 이 형님 진짜 커피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게 거래죠 커피 하나 사주시면 제가 5,000원 빼드릴게요 아 5,000원 빼드릴 거요?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다짜분짜만 원 빼달라는 게 없어요 어 알아서 그럼 커피는 제가 달달한 걸로 달달한 거죠 달달한 거요? 달달한 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뭐? 물이랑 뜨거운 거 다 있는데? 남의 커피숍에서 맥심 커피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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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타드려오세요 이리로 오시고 봉아 모를 수 있어 해볼까? 봉아 두 개 타드릴게요 봉아 이거 타주고 5,000원으로 깎는다는 게 에? 안 민망해요? 남의 커피숍에서 지금 맥심 커피를 타먹는다는 게? 아니 쿨 버래니까 쿨하게 쿨하게 타먹으면 되죠 가서 지금 어디가 쿨해요 지금? 아프리카처럼 더워주겠구만 아니 쿨 버래카를 했잖아 됐고 됐죠? 아 옆네 아 커피 제가 살게 커피를요? 커피 제가 살 테니까 네 깔끔하게 12,000원 합시다 됐죠? 아 커피 사주고 그렇게 해요? 아 이것도 많이 깎아 드린 거다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요? 네 제가 사올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형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제일 비싼데 뭐예요? 저기요 일로 와봐 가자 봉아 가자 여기 제일 비싼 아 형님 형님 알았어 알았어 아메 먹을게 아메 아메리카노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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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먹을게 아메리카노 아니 풀어진 못하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랑요 하나는 사이드 없애주세요 야 야 저기요 일반 아메리카노 일반 아메리카노 쿨하게 샤츠가 두 개 다 있습니다 아 쿨하게 알았어 알았어 샤츠가 500원이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얼마였죠?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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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제가 샀고 12,000원 이러면 얼마나 싼 거예요 일단 5,000원이랑요 네 형님 제가 근데 아 또 아니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드러만 보세요 혹시 제가 아 이거 같이 해가지고 네 다 해가지고 4,000원만 빼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돈 받고 파는 건데 지금 제가 4,000원에 드리는 거면 거의 무료나눔 수준이에요 근데 그냥 나머지는 이걸로 아 돈으로 주셔야지 이걸로 총 아 이거 유용한 거예요 유용한 거 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뭐야 이게 뭐 롤링 효자손이랑 이거 가짜 CCTV 아니야? 이건 직소 가면 이거를 예? 직소 가면은 제가 뭐 했습니까? 직소 가면은 이제 뭐 뭐 이런 거 주셔봐야 제가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쓸 데가 왜 없어요 마스크 없을 때 이거 직소 가면 딱 쓰면 딱 되는데 마스크 없을 때 요즘 마스크 안 쓰면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요 입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 입이 다 뚫려 있는데 네 뭐 길 가다가 급동매를 오시거나 할 때 그거 딱 쓰고 이제 그냥 차가 뒤에 가서 유용한데 이게 이게 유용할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주시고 이건 뭐야 그게 제일 비싼 건데 아니 스타모스 인피니티 컨트렛은 제가 뭐 했습니까? 아 아 나 저 뭐 이거를 이것도 품질 낮은 품질 이거를 그거 저기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하고 손 한번 탁 치면은 설거지 이거 쌓일 때가 다 없어져요 이거 근데 뭐 했어요? 저 이거 이거 야동 보실 때 네 왼손에다 끼고 하시면은 몽아 가자 아사사사사사 아사사사사 알아서 À 진짜 형님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 형이 진짜 참 왔음 아니 이게 CCTV가 가짜잖아요 CCTV 여기 이렇게 네 여자친구랑 뜨번 보낼 때 그냥 올려놓고 하면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스릴 있고 괜찮은데? 물어 아 사나사나사사사 아 진짜 아 그냥 돈으로 주세요 너무 쿨하지 못하시다 우리 형님 아니 돈을 7천만원만 주시면 된다니까 아.. 4,000원만 빼줘요 그럼 이거 저기 마스크 10장 마스크 10장? 마스크 10장 껴드릴게요 같이 마스크 3,000원 3,000원? 마스크 하자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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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다 쓴 거를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 이게 안 쓴 거라고? 안 쓴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보관해요 안 쓴 거를 구겨서 보관한다고요? 다 펼쳐놓으면 어떤 게 내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구겨 놓는 거예요 3,000원 입냄새가 시발 아니 안 쓴거 안 쓴거 루즈가 묻어있잖아 루즈가 왜 묻었지 빨리 돈 주세요 물어 얘 물어 얘 싸나워요 내 걔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어 저도 물어요 물리면 형님 제가 진짜로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서 돈이 어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37이요 학교 다니는게 잘한거 아니고 그래도 돈이 어딨어요 대학원생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요 직장이 있네 돈 많이 보네 학교선생인데 학교 다닌다고요 도덕이요 도덕선생님이 지금 마스크 쓴 마스크 10장으로 깔끔하게 천원 깎아들게 2천원 오케이 2천원 아 4천원 뭔가 아 아 형님 학교 어디에요 내가 얘기해야겠다 니네 도덕선생님이 이러고 다니는데 4천원 드리면 되죠 5천원 5천원 형님 4천원 오케이 4천원은 끝이에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빨리 줘 5천원 감사합니다 쿨고래 쿨고래 힘드네 어디가 쿨했어요 지금 어디가 쿨고래야 쿨했어 쿨했어 이 정도면 쿨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거 쓰레기 내가 가져갈게요 네 마스크도 가져갔어요 네 마스크도 이건 그냥 쓰레기잖아 아니 마스크도 다 가져갔어요 쿨고래 또 아주 시원했습니다 안 쿨했으니까 쿨고래라고 하지마 지금 시원하다 에어컨이 필요없다 냄새 맡고 다음에 고인분 그냥 물어 잘가 다음에 이 냄새 나온다 싶으면 불면 돼 잘가 근데 커피는 언제 나와요? 아 커피 먹어야 되네 아 내 커피 여기가 커피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쿨하셔 쿨하셔 아우 쓰다 이거 샷을 몇 개 추가한 거예요? 세 번이요 이야 얼마 손해본 거예요 샷을 세 개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당근 예 맞아요 저 맞습니다 이거 쿠션 2만원에 올린 거 지금 사실 건가요? 네 아 그럼 여기 커피숍인데 근처에 제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일로 오세요 네 그 애는 뭐 깎아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딱 싫어합니다 예 뭐 만원 천 원도 안 깎아줄 거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쿨고래 하세요 진짜 방금 당근에 뭐가 올라왔거든요 왜 오셨어요? 당근에 뭐가 익숙한 게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죠? 베개 베개요? 2만원 어떤 베개가 커피 먹힌 거 어우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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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